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모 신문사의 도청 출입기자를 옹호한 기자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단체는 중앙언론사 기자단이 지난 4월에 문제의 기자를 간사로 재선출한 건 수사 과정에서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